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점심시간 돌아온 것 같은데 점심 맛있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창은 그래도 잘 가고 있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0.8% 코스닥 0.87% 오르고 있네요. 모처럼 2500 돌파해서 그냥 평범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개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파네요. 한 2967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32억 기간이들이 1996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 오르고 있고 LG엔슬 0.47, 하이닉스 2.39, 삼바는 0.4% 빠지네요. 오산주 1.7, 현대차 1.3, 포스코딩스 2.1, 네이버 1.88, 기아 1.4, 엘지왁 2% 현재 오르고 있네요. SDI도 1%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4.5, 카카오 1.78 오릅니다. 다들 좋은 흐름이고 포스코 퓨처엠만 0.3% 빠지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아주 포스코 퓨처엠, 아주 많이 오르더니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새네요. 코스닥은 820.12, 외국인 256, 기간 617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이 85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6% 빠지고 있고 LNF 0.6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1.5% 빠지네요. 에코프로는 좀 오릅니다. 1.1% 셀트리온에스케어 4% 오르고 포스코딩스 0.2, HLB 2.3, HPSP 2.4, JYP 1.1, 셀트리온제약 4.3 리노055.2, 레인보우 1.8, 위메이드 7%, 프라비스 1.7% 오르고 있습니다. 좀 나쁘지 않나요? 좀 보니까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환율은 1,306원 0.88% 환율이 많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또 1,320원 때까지 오르더니 다시 또 1,306원까지 또 흘러내리는 아주 걸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103.63, 일본에나는 907.06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이에나도 182.34원 0.96% 현재 빠지고 있고요. 미국 국제 10년물 4.16이네요. 0.78%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5,938만원 조금 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현재 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하여튼 코인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현재 흘러가고 있고 전세계 주식 투자자들은 크림스마스 기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하고 매수에 베팅을 합니다. 연말에 보너스로 통장에 여의툰이 생기거나 휴가를 떠나는 그런 기간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매도에 베팅하는 세력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좀 짙었는데 증시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준비제도회의 그 FED죠. 매파적인 그런 기조가 최근에 다소 줄어든 것도 산타랠리를 반기는 요소입니다. 상장사들도 연말에 부정보다는 긍정 이슈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버틸 힘도 있죠. 가상화폐 시장은 6천만 원을 넘긴 비트코인으로 들썩이던데 올해에만 11% 넘게 올라온 S&P500도 산타를 반길 준비를 마칠 모형소에요. 반면에 국내 증시에도 산타랠리가 올 거라는 전망은 다소 엇갈리는데 지난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후에 한 달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 중에 코스피가 4개월 만에 외인들의 승매수로 전환하는 등 희망 섞인 요인들도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 12월 증시를요. 하락장이 그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어요. 통계수치 보니까 12월 증시가 국내 증시에 시기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리긴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국내 증시는 1987년부터 2022년까지 12월 상승이 20번, 하락이 16번으로 상승 5세를 기록을 했는데 코스닥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승 13번, 하락 14번으로 하락이 좀 우이네요. 보니까 그러나 직전 그 해를 보니까 코스피는 9.5%, 코스피는 6.8% 하락을 했어요. 산트렐리커녕 급락장이 가까운 12월을 보냈습니다. 최악의 12월을 보냈죠.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치솟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은 다소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연말에 상승전을 마냥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이클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증권가는 12월 코스피 지도 상단을 2600선 안팎으로 제시하던데 삼성증권 2300에서 2600 휴문 2420에서 2620 신안 2400에서 2550 현대차 2320에서 2600입니다. 다만 모두 11월 30일 전망한 수지고 7월 종가 기준 코스피 2492.07에 거래 마쳤고 증권과 전망에 따르니까 12월 코스피 11월 말보다 2.5% 올라야 하지만 오히려 1.7% 떨어져 있어요.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배당 제도 변경이 12월 증시에서 하방 압력을 버틸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내 상장사들은 12월에 결산하고 배당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배당받은 직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면 투자자가 이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고 이에 현대건설, 한국자산신탁, 한미반도체 등 배당 1월 12월에서 내년 3월로 미뤘네요. 이외에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12월 결산상장사 2,267개에서 중 약 30%, 2,646개가 배당기주를 내년 전기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CJ현대차, 포스코, 신세계,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난금융지주 대형주들도 정관 변경을 마무리했고 코스피는 12월 들어서 하락과 상승 마감을 매일 반복을 하고 있네요. 단 투자하는 업계는 연말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달리 상장사들의 결산과 배당이 몰려있어요. 하락자가 맞는 해도 손꼽힐 거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연말 들어서 다소 내리는 점도 투심을 유축시킨다. 금리 인상 등 거시적인 주가 하락 요인이 다소 사그레다는 점 희망적인 요소라고 하네요. 지난달 코스피만 봐도 10% 정도 넘게 올랐고 연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잘 흘러갑니다.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7만 2천 6백원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5위 잘하면 7만 3천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잘 가고 있고 현재 외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관 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과 기관들, 개미들은 팔고 지금 도망간다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코스트가 아니라 우선 줄은 5만 8천 3백원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만 8천 5백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봅니다. 충분히 갈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 힘드신 분들은 빨리 팔고 나가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실 분들은 빨리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